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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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 어때? 아냐 집사2장 집사2장 이렇게 잘 보이지? 꼬비, 꼬비 아이고, 예뻐 어머나 베리 진짜 예쁘구나 베리가 이렇게 엄청 예쁘고 응 여기다 저렇게 엄청 예쁘게 귀여워 윙크 얘들아 재미있는 마술 한번 보여줄까? 응, 마술 보여줄게 요즘 엄마 아빠가 마술에 푹 빠졌어 한번 보여줄게 없어지는 마술이야 하나 둘 셋 엄마 아빠 어디갔지? 아빠 어디갔어? 베리 펴져 아빠 어디갔어? 응? 여기 있었는데 응 응 응 누구의 흔적을 찾고 있다 뿅 뿅 처음 뒤로 숨어야겠다 너무 금방 찾는데 야, 근데 구워주는 코비는 코비야 아빠가 사라지는 말이든 엄마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베리아 여기 잠깐 있어봐 다시 아빠가 이번에 멀리 갈거야 알았지? 간다 하나 둘 셋 어디갔지? 어디갔어? 베리아 또 찾으러 간다 집사2장 아빠 없어졌다 집사2장 찾으러 간다 집사2장 어디있지? 집사2장 어디있지? 집사2장 확인 집사2장 진짜 없어졌다 집사2장 베리가 찾았어 아이고 아이고, 곰돌아 죄송해 알림이 아빠 찾아놨어 베리야, 이번에 엄마가 없어져볼게 엄마 여기 있지? 엄마 여기 있지? 셋! 형, 내 집이 이름이 아微akan 아론이Так 아론이 베리랑 눈이 쫑맞지 쳤어 베리랑 눈이 쫑맞지 쳤어 그래도 코비가 먼저 움직였어 아 진짜? 아이고 코비도 엄마가 찾아왔어? 세상에 너무 예뻐 간다! 고양이의 화장실 가야겠다 가야겠다 물타워 나도 왜 안폰잘해요? 안나올거야 꼬랑이가 다 보내주는 소라구 호랑이 호랑이 아기 호랑이 화면으로 간다 계속 종이 Deck rescę 어깨 보험에 익숙한 뱃이 루루 어머니 거리는 시스템 정돈 아기 호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